부자들은 왜 가난뱅이의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부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의 푸념을 듣기 싫어하는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부를 기쁘게 생각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문제에 달려있다.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개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조지의 실업자가 된 친구가 늘어놓는 넋들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친구의 푸념, 사업이 어려워진 주변 친구들 이야기. 빚에 쫓긴 가장이 노모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마저 죽이려 했다는 신문기사 등 남의 불행을 들으며 자신의 불행만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남의 불행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며 열심히 들을 뿐이다. 그저 그뿐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시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이다.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답니다. 열쇠로 준 아파트가 1년 만에 2배로 올랐어요. 등과 같은 행복한 자랑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일수록 이쪽은 하고 싶어서 어떡하든 하려 하고 이쪽이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일수록 남들은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부자들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부자들은 가난뱅이가 자신의 불쌍한 운명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면 전혀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부자는 가난뱅이에 징징대는 소리와 푸념을 귀담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부자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하소연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시켜 돈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한다. 정확한 상황 계획 없이 돈을 빌리려는 생각도 형편없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실제로 나 역시 부자 친구들이 많지만 흔히 말하는 선하고 착한 부자를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형편없는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경우도 없고 가난한 사람의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린다. 남의 궁핍을 돈벌이 기회로 이용할 생각마저 떠올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행이 보장된 선한 부자일 것이다. 바로 그것이 부자가 아직도 부자로 사는 이유이며 사방에서 뒷다리를 잡히기 일수인 개천 출신들에서 용이 안 나는 이유다. 철학자 러셀의 말을 빌리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분염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가난뱅이의 무능력 독택으로 승자가 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자들 앞에서 징징대지 마라. 재벌회장 앞이라고 해도 비굴해지지 마라. 예의를 갖출 필요도 없다. 그 앞에서 내발로 기고 개처럼 짖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렇다. 부자들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당신은 뭔가 될 수 있고 뭔가 되었으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다. 킹카 부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 폭탄들을 움직이는 힘이다. 설사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